야 물고기 엄청 잘 쓰게 해줘요 학교 숙제가 피아노 찜이 아니고 진짜요? 우와! 뭐야? 입 벌렸다 입 벌렸다 박았다 애매해 맥이가 완전 뭔빵 눈이 아래로 가있어 벨기 어? 선생님 안대로 되겠어요 왜? 눈알이 아래로 가있어 코보는 다 이렇게 아래서 안 보이잖아 이거 벨기 넌 상어? 응 진짜 커있어요 수영도 있어 자 슬기 어? 눈이 없어 소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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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이 똑똑해서 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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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수